오늘 그냥 말이죠 오늘 모신 그 새로운 손님들의 한번 저 추억의 사진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할게요. 아주 재밌죠 이거. 요거 재밌어요. 자 어떤 분의 사진일지 볼까요? 이거예요. 민교 씨래 민교 씨. 아 민교 씨. 아 민교 씨네요. 아 이거 누구예요? 아유 이뻐라. 이건 누구예요? 김신이 형 씨 아니야 김신이 형. 이야. 얼굴이 딱 김신이 형이네. 아 예쁘네 너무 예쁘네. 이야 그대로 컸구나 그대로. 귀엽다. 재롱전치였는데 산탈아버지 선물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. 아 너무 예쁘네. 네. 어 이거 누구예요? 그거는 저 친구네. 아 이거 재롱전치 때 찍은 건가 봐요? 강아지인가요? 고양이인가요? 잘 모르겠는데. 강아지인가요? 봄 아닌가요? 저때 쫄쫄이를 입었는데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 이거 너무 얼마 안 됐네. 언제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. 아 이거 뭐 굴욕이란 없잖아. 졸업장이네요 그냥. 네. 이쁘네. 나는 지금 뭐 유동상이나 뭐 이런 거. 아 졸업장.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들길래. 이게 무슨 뭐 상을 탔는 줄 알았으니. 아니 저 우리 윤상용 님 어릴 적 사진 없습니까? 여보세요. 구할 수가 없었어요. 사진 찍은 없어도 돼요. 30년 전이야 어떻게 구해. 30년 전이야 어떻게 구해.